나는 걱정이니까. 계속 지금 딸 얘기만 하다 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표정 봐봐. 아니, 그런데 저희 우리 연말에 같이 파티했잖아요. 저 아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. 그러니까 또 내 순간 나는 안 힘들 거니까 또 예쁘면 또 여섯째 있으면 되게 예쁘겠다 이 생각을 하겠네요. 그러니까 주변 생각은 예쁘죠. 본인들은 힘들고. 맞아요. 얘들아, 아빠랑 엄마랑 좀 할 얘기 있으니까 일단 먼저 올라가 있어. 차에서 얘기하나 보다. 애들이 있으니까. 화났어, 화났어. 왜, 할 말 있어? 아울렛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카 아내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여섯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여자 동생이 있어서 이런 옷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? 아유, 진짜. 막걸려. 막걸려. 네가 여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지? 아니, 남자애한테 그걸 왜 씌워. 아유, 한번 씌워보자. 나는 확정이지. 땅땅땅, 확정땅. 나는 날 거야. 아, 확정이야, 확정. 여섯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? 왜 또 그래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끝난 거예요. 나기로 한 게 끝난 거야, 지금. 끝났어요? 여섯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? 왜 또 그래? 자기야. 좀 생각을 좀 해 봐. 우리가 나이가 이제, 나 지금 52이야, 올해. 이제 52이 된단 말이야. 니엘이가 20살이 되면 나는 70살이야. 아,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정말 힘들고. 너무 급하다니까, 당신. 나는 그만큼 간절한 거야. 그러니까 좀, 당신은 너무 진짜 자기밖에 몰라. 뭘 나밖에 몰라?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고. 자기는 자기가 갖고 싶다는. 그러면 나는 내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섯째를 나 혼자 낳은 거야? 내가 낳고 싶어서 낳게 해준 거야? 그건 아닌데 내 말은 이제 여섯째는 아닌 것 같아. 그냥 우리 리엘이 지금 잘 키우고 우리 다섯째까지만 딱 하고. 내가 다섯째한테 뭐라 그랬어? 나는 미련이 있다니까? 딸에 대한 미련이 이제 쉽게 포기가 안 돼.